끝으로 전체적인 판세와 정당 지지도, 국정과 도정평가를 보겠습니다. 1차 조사 때보다 5차 범위 내 접전선거구는 줄었고, 정당 지지는 지역보수세가 반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. 도정평가에선 김진태 지사가 잘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었습니다. 이종우 기자입니다. 1, 2차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5차 범위를 넘은 우세 지역이 4곳에서 7곳으로 늘었습니다. 7곳 중 국민의힘이 5곳, 민주당이 2곳입니다. 원주 값만 유일하게 5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지역보수세를 반영하듯 국민의힘이 46.1%로 가장 높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29.6%로 뒤를 이었고, 최근 지지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7%대로 뛰었습니다. 그 외,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, 새로운 미래는 1%대에 그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의 경우 후보 지지도와 연계해봤을 때 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 조국혁신당으로 표심이 분산된 까닭으로 풀이됩니다. 지난 1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큰 변동은 없지만 국민의힘은 조금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하락했습니다. 비례대표 정당도 역시 보수 쪽 강세입니다.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36.0%로 선두고, 그 뒤를 이어 조국혁신당이 17.8%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6.4%를 웃돌고 있습니다.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두 정당 지지도를 합해도 국민의 미래보다 1.8%포인트 낮습니다. 조국혁신당이 정당보다 비례정당에서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온 건 비례선출의원을 배출하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보는 진보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청선 투표에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50.4%로 견제 여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지역 보수세에 비해 부정적 여론이 높습니다. 부정평가가 51.6%로 과반인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30%를 넘어섰습니다.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. 도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. 김진태 지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2.5%로 부정평가 35.0%에 비해 17.5%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. 직군별로 보면 농림어업과 가정주부들의 지지가 높았습니다. 한편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90%를 훌쩍 넘었고 이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82.7%에 달했습니다. 이번 조사 결과는 강원도 8개 선거구를 별도로 조사한 뒤 가중치를 적용해 재분석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. 좋은 뉴스 이종우입니다.